안전 Eli 오늘 이렇게 첫 방송인데 잘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저희는 저희가 술쩨me 첫 방송인데 전 프레젠트 쇼에서 뭐라 몰라 오늘 무대를alez었잖아요? 프렌드Get heap Engineer 무대를 Ec cần 잘 나온 것 같아서 오늘은 더 잘할 수 있게 오늘 또 사전 녹화에 팬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신다고 엄청 많이 darker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 중 캐럿대 만날 생각에 지금 심정이 더 떨린네요 응원법을 알고나서 하는 무대이기도 다르잖아요 아 그러네 배워봤겠네 얻는 힘이 다를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됩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응원 열심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원시 화이팅! 호시 화이팅! 예 화이팅! 우주 화이팅! 예 화이팅! 귀여워 아이는 응원법 준비했어요? 예 화이팅! 아이가 안 돼? 네 화이팅! 아이가 안 돼? jegi 화이팅! 예 화이팅! 예 화이팅! 예 화이팅! 예 화이팅! 예 화이팅! 우주 화이팅! 네 저희 녹화가겠습니다 네 스탠바이 8, 5, 4, 3 5, 4, 3 2, 2, 3 5, 4, 5, 6, 7 향기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기시간에 형들이 잠깐 휴식타임을 갖고 있는데 몇몇 멤버들은 자기도 하고 저도 저랑 저녁만 앉아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죠? 저도 앉아있고. 죄송합니다. 거기서 거짓말을 해. 그렇죠, 이제 저희가 첫 방송, 박수다 모자를 둘러쓰고 산업을 마치고, 지금 잠시 시간이 남아서 쉬는 시간을 마치고 있는데요. 생망이 아무도 즐겨봐야 돼요. 저는요, 약간의 시간. 약간의 시간. 약간의 약간의 그런... 그리고 너도 고맙게 감사하게, 오늘 엔딩모델을 해드렸어요. 폭죽해야죠. 폭죽해야죠, 폭죽. 폭죽하시죠? 아,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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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엔딩모델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영광입니다. 사실 첫 컴백 무대인데, 거기서 엔딩모델을... 아, 그렇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또 방송에 오니까 좀 설레지 않았어요? 설렜죠. 설레드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서포트해주시는 우리 캐럴 분들 이렇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랍스터 교육이... 네. 야, 착착 감겨가지고... 저는 좀 닭착 감겼어요. 닭강정이 너무 맛있죠. 닭강정. 닭강정. 촉촉 감겨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 초콜릿도 진짜 좋았어요. 아, 초콜릿은 아, 제가 먹는 거였어요. 아, 그래요? 아, 맛있어요. 저희는 이제 생말을 위해... 네.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생말을 위해서 잠깐의... 아, 심해증이 일어났으니까요. 네. 그럼 쉬어볼까요? 네, 쉬어보겠습니다. 쉬어보겠어. 쉬어볼까 해. 안녕. 승관이의 과일먹방. 닭강정. 이거... 이거 저희가 첫 방청에서... 형부들이 주셨습니다. 먹다가 원래 입맛이不 rejected 제가 좀çar1만 먹어야究章. 司!! spur Creator 이제 바로 다이중이 낼 수 있을 때 시간을 더 맛있게 그럼 오빠한테 올게요. 파인애플이 지금 맛있어. 어떡해. 과일이 너무 맛있어.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자리는 항상 제가 쇼챔피언시에 오면 항상 제가 쉬는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쉬고 있는 와중에 코지가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쇼챔피언 명당. 뭐죠? 쇼당입니다. 나무. 땅. 어? 막 이게 산자들. 산대와 자연이 잘 어우러진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좋은 점이 여기 이렇게 또 너무 덥다. 요즘 좀 추운데 여기 딱 문을 이렇게 열면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딱 마실 거 하나 들고 이렇게 딱 와서 앉아있으면 정말 남부럽지 않습니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남부럽잖아요. 혹시 도겸 씨는 여기 왜 왔어요? 저는 일단 대기실이 있다고 봐가지고 네. 답답해서 잠깐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쇼당이거든요. 쇼당이요? 네. 답답할 때마다 이 밖을 보면서 바쁜 삶 속에 여유를 찾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람 불면서 나무가 흔들리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진짜 우능히 말하지만 현대사회와 자연이 어우러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 또 온 김에 여기서 좀 쉬다 마세요. 여기 쉬고 있어요. 아 또 보는 것만으로도 되실 수 있겠다. 하하하하하하 뭐가 굉장히 재밌어요? 하하하하 아 머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한데 네. 형님 머릿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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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제 CG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보여요, 보여요, 형, 보여요, 보여. 보이소, 보이소. 하하하하 표시형 얼굴들이 엄청 많아요. 세포가 엄청 많아요. 하하하하 잘 보셨죠? 제 머릿속엔 몇 개월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도 있던데요? 하하하하 정환 씨 네. 혹시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도 될까요? 아 네. 저는 하하하하 야 이거 진짜 아파.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환이 형 머릿속에 이런 게 있구나. 하하하하 어떤 게 있었죠? 하하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뛰어넘고 있어요. 하하하하 아 그래요? 네. 혹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들어가 보실래요? 하하하하 어? 뭐가 안 보이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둠 밖에 존재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도 바쁜 삶 속에 조금씩의 여유를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유를 찾으세요. 고이 세븐틴 안녕. 예스!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세븐틴! 세븐틴! 아유! 세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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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린 세일 첫 팬사인이죠. 어때요? 기분 좋습니까? 굉장히 설레네요. 그래도 팬사인은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 앉아있지만 지금 앞에는 캐럿분들이 카메라 워킹이 편안한데요 형. 아 이게 예술적으로 살짝 삐뚤게 이렇게. 삐뚤게? 예술적이지 않습니까? 티에이지 첫 번째 팬사인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팬사인에서 한번 데려 볼까요? 세대. 안녕하세요. 센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 아우시입니다. 삐뚤어졌네? 저희가 뭘 해보면 좋겠어요? 아니네요. 동물 변수지. 사인회를 이제 합니다. 오랜만에 또 팬분들 만나서 또. 뭐 했으면 좋겠다고? 만나서 또 얘기하면 또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팬사. 파이팅! 안녕. 연기가 온다. 연기가 온다. 연기가 온다. 연기가 온다. 연기가 온다. 연기가 온다. 뭐라고 하는 거야? 연기가 온다. 쿨셜. 첫 번째 팬사인회 디에잇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온다. 날 수고가 온다. 날 수고. 야. 호시 형은? 호시 형은? 호시 형은 호응을 하는 분들. 호시 형. 호시 형은? 안녕. 쨘쨘쨘 안녕하세요. 촉본질 팬사입니다. 이건 진짜 촉본질 팬사예요. 옆에 개구리 한 마디 있어요. 우리 디에이 옆에 의지 가겠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돼요? 받아 필요 없고 그냥 해. 우지가 저한테 의자 하나 사줄래요? 거짓말이에요. 하나 사줄래? 뭐 사줘? 의자 하나 사줄래요? 하나 사줘? 너랑은 말을 하면 돼요? 두구르르 두구르르 아 이거 해다. 지금 디노씨 뭘 할 예정이죠? 사실 제가 정한이 형이랑 오늘 가요해보냈는데요. 가요해보냈어요. 갑자기 이상하게 뜨거우시 크게 여러분 저를 봐주시려고 하고 큰아트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졌어요 또. 아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못하겠어요? 못하겠으면 5만원씩 줍시다. 해야 됩니까? 왜 혼자서 한 번 하는 거 왜 못하는 거야? 지금 굉장히 뜬금씨름인데 놀라시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만원씩으로 훔칠게요. 만원 어때요? 알겠어 이번 판 가볼게요. 아 그래. 안해봐진 거 가위바구 다른 사람은 다른 거 하는 거야. 그래. 너 가라고. 너부터 다해. 어떤 가라고? 아 어떤 소리를 하게 할까요? 만약에. 볼이 많이 느끼네요. 여기에 많을 때 ebenfallsko? 까지만밀 다해. 좋아. 집에 가위바구 어떤 사람이ichi 생각하는 거야? 도움pi 묻는 사람 자기는 자네 갖고 근데 부끄러울 수 있어, 난 얘. 아, 그거? 알겠어. 아, 조슈아 그런 거 잘하지. 왜 말 잘해? 아, 최강, 최강. 이 왕. 이 왕이란다. 이 왕이 왜 나온 거지? 용영, 왕, 왕. 네. 같이 해줘요. 알겠어요. 아, 여기. 박수. 짱짱짱짱. 짱짱짱. 저희도 되길. 아, 세원님. 바이바이. 잘 먹겠습니다. 뭐지. 저거 담기엔 너무 작은 박스. 짱짱짱짱.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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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adox. 극으니깁은